유리 거울 속 자 예쁜 아가씨 무슨 일 있나요 지쳐 보여요 많은 이름에 힘이 드나요 불안한 미래에 자신 없나요 자고 나면 사라지는 그깟 보신 길 후에 매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Because I'm a Miss Korea 저상에서 제일 가는 걸이야 누구나 한 번에 바랄 일이야 Because I'm a Miss Korea Because I'm a Miss Korea 저상에서 제일 멋진 걸이야 누구나 알면은 놀랄 일이야 Because I'm a Miss Korea 여러분들의 실수 그리 중요한가요 훔쳐가는 것들 내 잘못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다 괜찮아요 제니는 Miss Korea 저니는 터치 다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